온라인으로 열린 논산 딸기축제가 연일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지난 24일부터 5일 동안 열린 논산 딸기축제는 일평균 방문자 수 3만 명, 100만 회의 노출 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서량과 비타베리, 킹스베리 등 다양한 딸기 품종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축제 기간 동안 3억 원 상당의 딸기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황명선 논산시장은 최근 논산 딸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만큼 딸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